새끼에다 두고 방금인데? 오, 무서워. 놀랬지? 그래도 이제 한 한 달 정도 되지 않았나? 착해가 좀 신경이 쓰여서 확실히 사교성이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했었고 선배님! 요리하다가 지금 한 100번 혼났어요. 더 혼나야 돼. 선배님 오늘 오시면서 몇 번 혼났죠? 혼났어. 지하주차장에서도 혼났을 것 같아. 난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. 따라 똑같아. 결혼이라는 거를 오빠랑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. 결혼하고 싶었어요. 쉬는 날인데 좀 쉬지.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. 그냥 몸만 따라오면 돼. 던지를 들어갑시다. 야, 이거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. 파이팅! 트리! 투! 원! 터지!